으아악 좋사여잇 예아악 1 2 3 여러분 열루 예 레아리다이의 어 피해시는 아니고 그냥 게임입니다 예 오늘 할 게임은요 예 한게임 맞이죠 한게임에 있었던 예 레아리다이의 플래시게임 예 내일은 격파왕입니다 예 하는 방법은 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예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캐릭터가 점프합니다 캐릭터가 최대 높이가 다다른 순간 다시한번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떼지 않습니다 2 파워조절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며 힘력자의 파워게이지가 양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힘력자가 파워게이지의 중앙에 정확히 맞는 순간 스페이스바를 뗍니다 그 순간 캐릭터를 격파를 시작합니다 연타하기 기아장이 어느정도 깨지고 나면 히트 메시지가 뜹니다 이때 암흑이나 연타를 나면 조금 더 기아장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레벨업 기아장을 전부 격파해야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숙지했구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간다 다 깨버리겠어 흥 어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너무 아니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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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아 이거 뭐 너무하잖아 어쨌든 성공하고 이게 꽤 어렵네 호잇 찬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ош! come on 다음 oh 다음 40개 다음 50개 어 파랍파 이거 손가락 문자예 혹사시키는 게임이네요 하나면 튜 float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아 이거 타임밍만 추기가 어렵네 아잇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아윰 이거 진짜 하기 힘들다 자 헛 쩟 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헛 자 예아아아아아아 짜자자자자자 아 젠장 아 아 안돼 아 이거 너무 손가락 혹사시키는 게임이야 다시 허 어 아 moderne 다시 헛 아주 어우 다 깨버렸어 다 깨버렛어우 오로오로오로 으로로로로로로!!! 아 이거 손 진짜 무지하게 혹사 시킨 게임이네 이거 힘들어 죽겠어 스피드! 스탑! 자, 다시 한번! 아, 쟨장, 초싸유엔 아니야 아우, 힘들어 방금 목욕하고 왔는데, 이거 또 따묵 찔찔 흘리네, 또 아, 진짜 나 초싸유엔 가자, 초싸유엔 으우앗 샤soci요 바uca NEED 자 3 50개 이게 최고 기록인가 아 젠장 보다봐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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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본격 키보드 박살나는 게임 내일은 격파왕 잠시만요 자 이거 한 번 1000개 까지 도전해봐야겠다 자 아 헛 좋사여인 오라 헤헤 다시 한번 좋사여인이 아니잖아 넥스트 오케이 삼십개 와 뭐 많이 하다보니까 이정도는 좀 익숙해지네 헛 자 으앗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déc다다다다 헛 야 초사여인 으아챠아 으하 타이밍만 잘 맞추면은 이게 초사여인이 쉽게가능하네 자 헛 힘이 너무 뜨개! 이거 망한 각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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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젠장! 아 힘들어! 손가락 아파! 손가락 아파! 한번만 더! 이제 막판이야! 막판만 하고 팔 아파! 아니 손가락 아파! 손가락도 그냥 다 아파! 그냥 팔 부분이 다 아파! 아우 아팡! 아 진짜 너무 아파! 아 자 간다! 어 잠깐만! 아 잠깐만! 아 이거! 아 이거! 아! 아 이거! 아! 아! 잠깐만 여러분 한번만 더! 이거는 진짜 컨트롤 미스에요! 손가락 미끄러졌어! 한번만 더 할게 한번만! 한번만 더 해보라! 한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좋소! 에잇! 차! 에잇! 어쨌든 열 개 짜리는 어? 밥이지 밥! 숨쉬는 것보다 쉰 일이지! 으아아아아아 어? 각이다 아 젠장 으아 나무라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어휴 헛 조사 여인이 아니잖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가다 조사 여인 아이 젠장 으아아아 올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어휴 힘들어 헛 조사 여인 빠샤아 호호우 자아 다시한번 조사 여인 받으라 으허 좋았어 좋아 승승장구하는구만 이대로 천개까지 도전해봐야겠어 아 젠장 아 실패다 으아아아아 아 젠장 아 졌어 으 어 제 안개는 730개 내요 아 아 저 힘욕장 어떻게 했었어도 아 네 이번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손가락이 너무 아프네요 이거 체역 상당한 체력은 요구하네요 이 게임 역시 옛날 게임이 좀 그런가봐요 힘든 그런게 있어 예 예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,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구요 예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여러분 열루 구독 눌러!